아... 잘 안될거같아 원래 바닥에 있는 포인트를 살려둘게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공개방송 같은거 할 때 나오셔서 시범 보여주실래요? 시범 보여주실래요? 이 정도 주신거 하실거에요 왜냐면 방과학습하시는 어머니들이 꽤 많잖아요 모형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거든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거에요 특히 애들이랑 수업할때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주는거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저렴한 단가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쓰신것도 그림물감 우리가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거 또 재미있게 털어주시잖아요 어디서 샀다 어디서 뭐 비가이나 비가서 주웠다 그런제 얘기를 재미있게 하시니까 제가 한번 추천해볼게요 대략 한시간정도 주거든요 수업할때 이렇게 만드는다 이런식으로 보여주시면 좋을거에요 추진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고마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.